셀린 페러크는 1997년 8월 22일생 키 170cm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의 여성 인스타그램 모델입니다. 섹시한 몸매 화려한 외모로 인해 인스타그램에서 높은 인기를 받았고 그의 인스타그램 팔려워 수만 116만명이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셀린 페러크의 유명한 영상으로 SNS 인스타그램 1억명이 보았다는 이 수영장 영상은 한 번쯤 다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셀린 페러크는 어린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했지만 나중에 가수로도 활동했고 미국보다는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어 2017년에는 한국 팬들을 만나 같이 셀카를 찍어주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현재 셀린 페러크는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로 현재 모델과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도전과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